야, 너는 어떻게 이렇게 멋진 손을 가지고 있니? 고마워. 하지만 난 아무것도 한 게 없는걸. 이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나를 위해 만들어주신 거야. 달건몬미, 검정콩콩, 모두들 나를 풀어보니 너무도 예쁜 발전을 못 하나님이 주셨지 하나님이 내게 주셨지 하나님은 내가 미우신가 봐. 나만 이렇게 못난 예벌레를 만드시고 말이야. 깻잎이처럼 멋진 날개도 개미처럼 큰 일도 왜 나는 안주실까 달팽이의 멋진 칫도 우랑벌레의 멋진 천도 왜 나는 안주실까 왜 나만 안주실까 코루가 너 하나님의 약속 벌써 잊은 거야? 하나님의 약속? 정말로 기억 안 난다 내가 너희를 최고의 작품으로 만드는 준비란 다다다다다 그래 이제 기억났어 아 내가 왜 입고 있었지? 얘들아 너무 고마워 하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죠 하나님은 언제나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감사해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얘들아 나 오늘 너무 피곤해 오늘은 꽤 오랫동안 자야 할 것 같아 나 너무 졸려 코루가 내가 너를 위해서 푹신푹신하고 부드러운 침대를 만들어 줄게 고마워 난 자장자를 불러준다는 말이지 그럼 난 기부를 만들어줄게 그래 너무 고마워 나 그럼 이만 자야 할게 안녕 여러분들도 안녕 아아! 잘 Nanoate 예얼만들 잘하네 안녕 안녕 아야 아야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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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혼자 박수 예쁜 남이다 내가 날아요 멋지죠 네 감사해요 얘들아 얘들아 나야 나야 나 나 쪼록이 애벌레라고 쪼록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셨어 개미처럼 빛이 세지 않아도 좋아 빠밤빵 하나님이 하나 집이 없어도 좋아 난 불닷할 때 하나 멋진 점이 없어도 좋아 빠밤빵 나는 난 세상의 하나 뿐이 하나님의 자국 하나님의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도 최고의 하나님의 작품 맞나요? 네 네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우와 그럼 우리 다 같이 따라해볼까요?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최고의 최고의 작품이에요 사랑 of Hernan